스쿼드 영상을 만들다 보니 랭킹이나 경기 결과를 자주 참고하는데 히파 랭킹 11위에서 15위까지 확인해보니까 멕시코만 리뷰를 못해서 아쉽더라고 인생은 타이밍이라는데 리뷰해봐야겠지? 월금카로 제작되고 생각보다 맛난 음식이 많은 멕시코 이름은 아는데 얼굴이 기억 안 난다구요 잠시 스캔할 기회들입니다 구단 가치는 무려 8,300억 급여는 남아돌고 히컬러는 반응속도와 드리브를 올려준다 그럼 드리블 좋은지 확인해봐야겠지? 자 멕시코의 플레이를 확인해볼까? 이번 멕시코의 매력은 사이드 선수인 것 같은데 빠른 속도로 사이드를 열어서 지리는 크로스를 보여주는 에피카이의 우산 중원에서는 빠른 템포로 패스를 찔러 치차리토한테 전달구 이어 뒤 뒤로 마무리 또 침투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뒷공간을 잘 막아야 해요 아까비 자 이제 드리블 존나 빠릿한 친구 나옵니다 수비가 뛰는 걸 확인하고 플리플랩 중앙으로 패스 연결까지 로사노를 보니 반대편 엄브렐러 씨가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자신도 좋다고 홍보 중인 엄브렐러 사이렌을 켜고 스루패스 힙하는 패스 게임이야 멕시코 코너킥은 패스를 돌리면서 박스 안에선 디디로 마무리 그리고 멕시코 하면 5초 하가 빠질 수 없는데 박스 안에서 야심 모드를 보여줬고 이 템포를 살려 빠르게 역습해주면 시차리토의 육상 모드 깔끔하다 깔끔해 단단한 후기를 말씀드리자면 공격은 빠른 역습과 드리블하는 재미가 있었다 센터백과 볼란치의 속도는 아쉬움이 있었고 5초 하는 중거리 때문에 라커룸에서 울었다고 한다